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올해에 전기기사를 응시한다거나 전기산업기사를 응시하는 실기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수험생님들한테 어떤 실기공부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게 해서 이런 이번 시간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021년도에서 상당히 특이한 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동스러울 텐데 뭐냐면 작년까지 2020년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어떤 기술기준, 실기에 적용된 기술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국제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 국제기준에 맞춘 게 표준화 작업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K-실험 기준이 있어요 그 K-C 규정이 올해 실기시험에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런 국제표준 규정, 즉 K-C 규정이 우리 실기시험 보는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전체 100이라는 분량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100% 중에서 이런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일부 수정되는 내용이 불과 100%에서 한 10분의 1 정도, 한 10%밖에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바뀌는 것 없이 약간의 내용만 수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K-C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뭔가요? 그 바뀌는 부분은 세세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실기 공무원대 어떤 학습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방법을 자 K-C 규정은 제가 별도로 K-C 바뀐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실기 규정은 이렇게 적용이 새롭게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실기 과목이 뭐고 그 실기 시험 방법은 뭐냐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시면은요 실기 과목은 일단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단답 과목이 있어요 그 단답 과목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전력 설비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그 다음에 감리, 그 다음에 도면 이 네 과목이 한 대 묶어서 단답이라고 칭한 거고 두 번째가 수변연 설비라는 과목이 있고 세 번째가 시퀸스 및 피해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과목 크게 나누면 단답, 수변연 설비, 시퀸스 제어 해서 세 과목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갖다 어떻게 시험을 갖다 시행하느냐 검정 방법은 일단 필기하고 달리 실기 시험은요 전부 다 100% 주관식이야 그래서 주관식 시험을 본다 그 다음에 과목 구분 없이 그냥 한 과목 통틀어서 총점 6점 이상이면 득점하면 합격이 이뤄진다 라는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 올 이전에 작년까지 실기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실기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그래야지 올해부터 앞으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회 시험에서 실기 시험은요 문제 수가 한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 필기보다는 문제 수가 적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16문제 많게는 18문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세 과목 단담 과목에서는 거의 13문제, 15문제 적게는 13문제, 많게는 15문제 그러면 16문제에서 16문제 중에서 13문제, 15문제라는 것은 거의 비중이 출제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학과에서는 단담을 상당히 강하게 공부하셔야죠 그죠? 단담이 상당히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과목에서 수비전설비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게 보면은 비중이, 출제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점에서 20점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10점에서 20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시켄스 및 피해시에서요 여기서 역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데 출제 비중이 10%밖에 안 돼 즉, 1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점 이내, 어떤 경우는 5점 어떤 경우는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켄스는 그래서 출제 비중 형태를 보면은 일단 1순위가 단답, 2순위가 수변전, 3순위가 시켄스야 그러니까 시켄스 파트는 너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괜찮아요 역시 우리가 합격은 단답과 수변전설비에서 거의 결정될 거라는 얘기죠 단답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단답 중에도 단답을 세분화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전력설비가 있어요 그 전력설비는 내용에는 전원설비, 부하설비, 발전기설비, 개척기 등이 있는데 이 전력설비 이 네 파트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그러면 16문제에서 12문제에서 10문제 이상 출제된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블 스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테이블 스펙은 한 문제 정도 항상 그럼 얘는 5점에서 10점 정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리 문제가 또 한 문제인데 얘는 감리 문제는 또 배점이 적어요 5점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도면 문제인데 도면도 한 문제 정도 얘도 한 5점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단답 중에서도 전력설비하고 테이블 스펙 위주로 공부하셔야겠죠 자,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은 단답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자 이거지 일단 출제가 가장 많이 되니까 그러면 단답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 번째 우리가 필기 때 공부했던 주요 과목 중에서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설비기준 그러니까 실기 때는 전자기화라든가 어떤 회로이론 내용은 출제가 잘 안 돼요 주로 중요한 과목이 전력공학 내용 전기기기, 설비기준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고 두 번째가 필기하고 연관성이 없던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내용이 조명 내용, 그 다음에 예비전 설비, 계측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습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내용과 이론 내용을 갖다가 충실히 공부하셔야지 기본기가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배선도 이해, 도면 배선도 그 다음에 관련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리는 감리 문제는 가장 적게 나오니까 얘는 시간을 갖다가 가장 적게 들으셔야 돼 감리 같은 내용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리는 요점장식으로 상당히 축에 송부하자라는 거죠 줄에 송부하자 자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인데 수변전 설비가 단답보다는 적게 나오죠 그럼 수변 설비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일단은 수변전 설비 내용에는 단답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그 단답 내용의 전력 설비하고 계측기 내용 갖다가 충실히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수변 설비 내용이 뭐가 해당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파악해서 연관해서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 파악 수변전 설비는 매일 시험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 그럼 수변전 설비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캐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습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변 설비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심벌 기호 도면을 그릴 때 심벌 어떤 표시 기호가 뭐냐 그 다음에 곁손두로 갖다가 완산하는 그런 스킬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가 아주 특수하게 되는 문제는요 이건 출제가 더 이상 안 돼 이건 시간 투자를 갖다가 최소화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형태의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변 설비는 단담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 그 다음에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자는 게 요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시퀸스는 문제의 출제가 가장 적게 출제하는 분야니까 시간을 갖다가 가장 최소 잡아줘야 돼 요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시간을 적게 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시퀸스 내용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빨리 숙지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공부했으면 빨리 기초에 넘어와서 어떻게 문제가 실제 적용되는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퀸스에서 아주 특수하게 나오는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을 갖다가 가장 최소화해야 돼 만약에 세 번째 내용을 갖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건 배제해도 괜찮아요, 빼도 괜찮아요 그래도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퀸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기초 문제를 빨리 풀어보자 라는 게 요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 배우락에서 하는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정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정규 과정이 완성이 안 되면 기초 문제를 풀더라도 기초 문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규 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 정규 과정 내용에는 내용이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이라고 하는 단단 내용과 그 다음에 수변 설비, 시퀸 설비가 다 수업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업 들으면서 충실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기초 문제 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과정이죠 그러면 최근에 7개년 최근에 7개년이면 2020년도에서 역순을 가보면 2014년도까지예요 그럼 2014년 이후에 2014년, 2015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년 동안의 그 기초 문제였다가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수업 내용 들으면서 기초 문제를 빨리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과정, 그 다음에 실제 실전 연습 과정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 두 과정만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기의 6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하다 약간 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시간을 갖다 좀 들이셔서 학격률 높이기 위해서는 심화 과정 즉 고득점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득점 과정은 뭐냐면 좀 이제 실전 과정에서 2014년도에서 시작해서 수업을 통해서 2020년까지 기초 문제 풀었잖아요 공부하셨겠죠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2013년 이전 그 기초 문제도 역순으로 풀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2014년 이전 기초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기초 문제 풀이반은 없어요 2014년 이후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건 개인 자습하셔야 돼 개인 자습하셔가지고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배우라 게시판에 질문 답변란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질의응답하셔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충분히 올 한해 염두이 원하는 목표로 하는 어떤 실기에 대한 합격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제 예상을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충분히 올 한해 실기 대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던 특수한 어떤 KC 규정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수업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새로 바뀌는 규정이 KC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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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